이 시간 묵상기도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송도님 가정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은혜가 깨달아지게 하시며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들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영적인 눈이 열려 우리가 보아야 할 2, 3, 7 현장이 보이게 하시며 우리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과 소통되어진 응답을 누리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몸이 아프신 송도님들 연약하신 송도님들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중에 완전히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후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현장에서 천국문을 활짝 활짝 여시는 성도님들 되셨나요?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이 천국문을 활짝 활짝 여는 현장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환하게 비추고 계시는 모든 예원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들여지는 예배이지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지난주 저도 지역의 한 현장을 갔는데 육신적으로 많이 연약한 성도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육신적으로 연약함이 있다 보니 많이 어렵고 힘드신 중에 있었습니다 만난 성도님이 드시는 생각이 물론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겠지만 내가 짐덩어리인 것 같고 너만 없으면 가정이 편안해질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문득 문득 드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된 생각인 건 알지만 그런 생각이 잡히게 되면 순간 어떻게 될지 아니까 더 기도되어지는 현장이었습니다 저도 가정에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연약한 식구들이 있다 보니 그런 어려움이 정말 힘들다라는 걸 잘 알고 있고 더욱 기도가 되어지는 현장이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계시는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 함께 깨어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현장 가운데 보금을 증거했는데 참으로 행복한 현장이었고 정말로 그 보금 증거로 인해 천국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그 현장에 불말과 불병거를 파송하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친히 역사셔서 그 현장을 치유해 달라고 중보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세에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붙잡아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오늘 본문은 다 잊지 않았지만 디모드구서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번 주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애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 깨달은 줄 믿습니다 모든 이단들이 성경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보는 눈을 잘 열어야 합니다 극단적 세대주의적인 것이 아닌 성경을 올바르게 할 때 이 세상을 이 말세를 살아갈 지혜가 생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이 성경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기록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경이 말하는 내용은 진리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에 대하여 우주에 대하여 인간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하는 말은 곧 절대적인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성경과 다른 말을 하는 종교 지도자나 철학자나 과학자가 있다면 그들의 말은 모두가 거짓이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주위에도 이런 사람들이 꼭 한 명씩 있을 것입니다 특히 어쩌면 우리 가까이 있는 남편이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동일하게 믿어야 할 객관적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믿어야 할 객관적인 진리가 없다 절대 진리가 없다 감각적인 경험과 이성적 한계로 인해 자신의 믿음이 절대 진리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너무 어렵게 표현했나요? 객관적인 절대 진리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절대 진리가 없는 것일까요? 물론 인간의 경험과 이성으로는 절대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절대 진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찾는 방법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절대 진리를 찾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진리를 개시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바로 우리가 믿어야 할 진리요 또한 우리가 마땅히 순종해야 할 윤리적 절대 기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믿음과 행동의 절대적인 기준과 표준이 됩니다 성경이 우리 믿음과 삶의 절대적 권위를 가진 표준이 된다면 우리는 항상 성경 중심적 사고 방식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문제나 직면했을 때 어떤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그 문제에 대하여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온전히 성경 중심적으로 살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 중심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기 위한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생각은 이런데, 내 느낌은 이런데, 누군가 이렇게 말하던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전통을 따라왔는데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서라면 서고, 성경이 가라면 가는 삶의 태도를 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않고 올바른 신학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혼란스럽게 됩니다 누군가 세게 주장을 하게 되면 그런가 하고 넘어가버리는 연약한 인간이 우리입니다 주일에도 목사님께서 많은 이단들에 있어서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그들 다 성경을 봅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디모데 후서 3장 7절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될 것입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이라 우리에게 주신 절대 진리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면 그들은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해 보면 그런 사람들의 행동의 특징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혹시 내가 이런 상태에 있다라고 느끼시는 성도님들 있습니까?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이런 상태에 있으면서 자신이 이런 사람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중에서도 자신이 돈을 사랑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돈 몇 천 몇 억을 하도 자기가 모른다 라는 것이 저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찔리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다시금 언약을 붙잡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연약한 인간인지라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니 나도 모르는 채 내 자신이 어찌 되어가는지도 모르는 채 살아가게 되어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나도 바쁘게 살아오셨다 보니 보금이 없는 현장 속에서 악착같이 내 것을 쟁취해야 되고 세상이 말하는 그냥 성공을 해야 되는 것보다 라는 말들 속에서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살아온 것이 우리의 인생의 배경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체질은 돈이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무엇을 안 하면 불안하고 급하게 빨리빨리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말세의 징조 속에 나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겠는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서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하나님 떠난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모르고 내가 주인 되어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세상의 소리에 속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예원의 송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이 더 이상 나의 소원을 위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기도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나의 기도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는 것이 우리가 언약을 붙잡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악한 사람들은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혹 불신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불신자가 성경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불신자가 또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그러면 성경입니다 라고 우리는 대답해야 됩니다 또 불신자가 묻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걸 어떻게 압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니까요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집니까? 우리는 성경 자체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성경 자체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신자는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 믿음이 생긴 것일까요? 성경은 이것을 성령의 조명, 내적 증거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님이 내 안에서 나에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성경님이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우서 4장 6절 말씀에는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인가에 있어서 요약한 것이 많이 있지만 세 가지로 오늘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서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실제로 사람이 40여 명이 1600년에 걸쳐서 썼지만 성경의 1차적 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리는 이유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모두 하나님의 개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성경의 기자들이 상상하거나 연구해서 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록할 내용을 성경 기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듣고 배운 하나님의 개시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행동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히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개시가 담겨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서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리무중 헤매다가 오류에 빠졌을 것입니다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자서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당연히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의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입니다 40여 명의 기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다양한 각도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자들이 다양한 색채와 여러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워있는 구유이다 성경을 읽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경 속에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광산입니다 성경 속에는 온갖 종류의 진리가 보물처럼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우주만물, 천사와 악마, 인간에 대한 진리들이 보석과 같이 촘촘히 박혀 있습니다 그리스도, 구원, 교회와 세상, 종말에 대한 진리들이 보아처럼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보석과 보아를 캐내기 위해 광부의 같은 자세로 임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발견되는 보석들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라는 진리의 광산의 매장량은 무궁무진합니다 수천 년간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광산에서 진리를 보석을 캐내어 인생 행제를 했습니다 성경의 광산은 캐내어도 캐내어도 바닥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류 전체가 함께 캐내어야 할 진리의 광산이며 한평생 꺼내도 부족함이 없는 광산인 것입니다 이 성경을 더욱더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목사님들 성경을 많이 보라고 하는데 눌리지 마시고 말씀 듣는 시간에 잘 깨닫고 누리시면 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완전한 해답을 가지시는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제목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라고 했는데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가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있어서 더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선한 일이 더 이상 착한 일 남을 도와주는 일 이런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으면 합니다 디모데우스 4장에 보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있어서 바울이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 말씀으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곳과 그의 나라를 두고 어미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항상 힘쓰라 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5절에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예언의 모든 송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배운 그 복음을 나부터 확실히 누리고 이 복음을 2, 3, 7날에 증거하는 모든 예언의 송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의무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언약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이 사실적으로 깨달아지고 나의 영적인 상태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로 몸이 연약한 송도님들 몸에 질병이 있는 송도님들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중보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